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5억짜리 아파트의 취득세는 1%일까요? 아니면 12%일까요? 지금 답을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로서는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취득세 인상과 종부세 인상, 임대소득과세, 여기에 추가로 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세까지 내야 한다니까 대책을 마련하기에 분주한 모습이죠. 사실 발의된 모든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대책이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예고한 대로라면 내년에는 법인세 추가 과세와 양도소득세가 인상이 되고 내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보유분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고 법인으로는 꼭 가져가야 할 물건만 더 유지하고 소액 물건들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문제는 취득세 부분입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12%, 그리고 법인은 1주택부터 취득세 12%를 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주택인 경우 12% 취득세를 납부하면 수익보다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죠. 발의안에 따르면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로 취득, 공동주택 분양 계약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저렴한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다주택자와 법인 운영자분들은 부랴부랴 잔금일자를 3개월 이내로 무리해서 당기기도 했습니다. 계약은 7월 10일 이전에 했지만 잔금은 12월, 내년 1월 이렇게 길게 잡아둔 투자자분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만약 5억짜리 주택을 7월 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 취득세를 내면 500만원만 내면 되는데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면 6천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니까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웬만큼 매매가격이 올라서는 취득세 부담도 못합니다. 그런데 7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 이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7월 10일 취득세 중과에 대한 발표를 하기 전에 계약을 먼저 체결했다면 개정법 적용 후에 3개월이 지나더라도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기존 취득세율의 발의안에 따르면 7월 9일 그러니까 22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2주택자가 5억원짜리 1개 주택을 더 취득을 할 때 법 개정 후에 3개월이 넘어간 시점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가져오면 취득세 6천만원을 내야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 납세자로서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에 법 시행하고 3개월이 지나더라도 취득세를 1%인 500만원을 적용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7월 10일 이 발표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는 증빙서류, 예컨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계약금을 보낸 금융거래 기록, 분양계약서 등이 있어야 하고요. 발표 당일인 7월 10일까지의 계약분도 종전의 취득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매수자에게 잔금일을 앞당겨 달라고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아서 취득세 중과를 맞아야 했던 분들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1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발표를 하고 난 다음 날 7월 1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렀더라도 개정된 8% 혹은 12%의 고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법 시행이 되기 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만 기존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다주택자나 법인 운영자분들은 서둘러서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여러 번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는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아니에요. 증세를 통한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다주택자와 법인 투자자 수요를 억누른다고 실제 본인이 원하는 집에 거주해야 하는 실수요자들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7월 12일 대책 발표 후에 다주택자나 법인의 추가 매수는 뚝 끊겼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경매 시장은 그 이후로도 뜨거웠고요. 아직도 살집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많다는 뜻이 되죠. 재건축과 재개발의 억제를 통해서 서울 시내의 공급을 틀어막고 새집,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실수요는 항상 존재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주택을 여럿 갖고 있는 분들을 규제하니까 지방의 저가 주택은 팔아버리고 똑똑한 서울내 주택을 팔지 않죠. 이렇게 되면 서울내에 구입 가능한 주택 개수가 줄어듭니다. 뭐 지방 광역시의 중심지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더해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노후된 주택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도입해서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기득권을 주게 되고 새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전세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로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는 있겠지만 집의 가격은 결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 경기, 인천의 무주택자분들이나 이사를 가고 싶은 일주택자분들은 청약 당첨이 가능하시다면 청약을 노려보시고 불가능하시다면 가급적 종부세를 버티지 못하고 매물이 나오는 시기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꼭 내 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과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10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겸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